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구요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P1부터 H1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다음 글꼴 탭에서요 홈의 글꼴 탭에서 크기를 20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글꼴 크기 20 글꼴 색을 바꾸고자 합니다 글꼴 탭 안에서요 표준색에 가시면 자주가 맨 끝에 있습니다 표준색 자주를 선택하셔서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B4부터 B6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0부터 B12를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글꼴 스타일에서 글꼴 탭에서 굵게 지정합니다 떨어져 있는 영역은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다음 세번째입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E4부터 B12까지 선택하시구요 다시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G4부터 G11을 선택합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할 거구요 뒤에다가 1000원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시구요 표시 형식 탭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형식은 지우시구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는데 마지막에 0을 표시하는 것은 셀 값이 0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0을 넣은 거구요 그 다음 뒤에다가 1000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1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한글로 1000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3셀의 제품명을 한자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제품명에서 명디에서 더블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실 거구요 키보드 한자키를 누르시면 제품만 한자가 나옵니다 제품에 해당한 한자를 선택하시고 변환 한번 하시구요 다시 명자에 해당한 한자를 선택하시고 변환하시면 제품명에 대해서 한자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P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가지고 범위 지정한 영역의 테두리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의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현황 데이터를 가지고요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고급필터를 사용할 거니까 조건을 별도 위치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부서명이 영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A4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조건은 A16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16세를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C3부터 C4를 선택해서 컨트롤 C B16세를 붙여넣기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면 영업부이면서 남 둘 다 만족한 데이터가 출출이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영업부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을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행을 서로 다르게 하면 OR 조건으로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도 작성하셨고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범위는 A3부터 H14 영역 안에서 조건 범위는 A16부터 B18까지 선택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0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업부 이거나 또는 남에 해당한 데이터만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다 보통 가장 큰 값은 맥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맥스는 무조건 첫 번째 큰 값만 찾습니다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몇 번째 해당한 값을 구하겠다 하시면 라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이퀄 LARG라고 입력하시고요 범위는 C3부터 C10 영역 안에서 심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N% 연산자 이용해서 그 다음 점자 3위 점수가 몇 점입니다 그래서 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N% 연산자 이용해서 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90.5라는 점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판매 현황표에서 품목 코드에 아마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죠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아래쪽에 단가표에서 가격을 찾아가지고 수량을 곱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품목 코드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equal MID 바로 열고요 우리 품목 코드에 가서 심표 세 번째에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품목 코드에 세 번째에 있는 텍스트 하나를 추출했고요 그 값을 아래쪽 단가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가격을 단가를 찾아서 표시할 겁니다 단가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equal 다음에다가 hlookup이라고 입력하고요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을 심표 누르고요 아래쪽 단가표에서 단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창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품목 코드에 해당한 단가를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수량을 곱해 가지고 금액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i3셀의 수식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가서 곱하기 앞에 있는 수량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h3을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수량을 먼저 곱하신 다음에 금 단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기 사용 현황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구분이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은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4부터 B25 영역에 조건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평균을 구하는데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조건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겠다 함수 삽입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D-Average 함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A13부터 D22까지 선택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 필드는 정기 요금에 대해서 D23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구분이 영업용입니다 라고 B24부터 B25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영업용 정기 요금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한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EQUAL 다음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업 함수입니다 R-O-U-N-D-U-P란 함수 선택하시고요 라운드업 안에는 숫자가 첫 번째 들어가니까 맨 뒤에 가서 심표 우리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비고를 구하는데요 중간 수행 기말고사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요 현재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표준 편차가 전체의 표준 편차 이상이면 평균 점수 이상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먼저 J15세를 선택하시고요 EQUAL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STDEV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점수가 있는 G15부터 I15를 선택하고 엔터 그럼 현재 점수의 표준 편차가 구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만 사용할 건 아니고 조건도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J15세를 앞에다가 EQUAL 다음에 IF 만약에요 제 표준 편차가요 조금 전에 구해놓은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누구하고 크거나 같냐?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STDEV 가로 열고요 전체에 해당한 표준 편차는 C15부터 I21까지 모두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 표준 편차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점수 이상 데이터가 두 건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사은 번호에서요 네 번째에 있는 문자가 1이면 총부부 2면 관리부 3이면 영업부 4면 생산부입니다 그래서 사은 번호에서요 네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먼저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C29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MID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사은 번호에 가서 네 번째에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는 값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네 1, 2, 3, 4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MID 함수와 추주 함수를 통해서 이제 1부터 4까지 값을 부서명에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C29셀 선택하고 EQUAL 다음에다가 추주 추주 함수는 가로 열고 숫자가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숫자는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심표 숫자의 값이 1이라면 저희는 총무부라고 할 거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를 하십니다 2라면 관리부 심표 3이라면 영업부 4라면 생산부라고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텍스트 입력하시고 추주에 대한 가로 닫아주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G20 영역을 가지고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A23 셀에다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A23 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대리점은 행 레이블에 대리점을 선택하시고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차종은 열 레이블에 드래그 합니다 데이터에다가는 목표량 목표량을 선택하시고 탐매량 선택하셔서 값으로 그 다음 목표액 다시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매출액 선택하시고 값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열 레이블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옮겨주시고요 이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셨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한 서식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숫자는 기호 없는 해계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우리 B26부터 E48까지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심표 스타일 홈에 가셔서 심표 스타일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팩에 가셔서 구분기호 없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심표 스타일 클릭하셔도 동일하고요 단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B부터 E까지 선택하고 열 너비 조절하시면 데이터가 샵샵샵이 아니라 숫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피버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고요 데이터 표 1, 표 2,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의 일사분기에다가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을 구해서 표시할 위치 F10부터요 F10부터 I15까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신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표 1의 제품명 A2부터 D7까지 선택하고 추가 표 2의 제품명에 해당한 A10부터 D15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표 3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고자 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까지 작업을 하셨고 이제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매크로는 병합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어디 어디를 병합을 할 거냐면 A3부터 A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C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3부터 G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를 클릭하셔서요 범위 지정한 영역에 셀이 합쳐지면서 가운데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서식을 지정합니다 이제 서식 지정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사각형에서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사각형의 맨 끝에 보면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클릭하고요 위치는 B13부터 C1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병합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병합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갑니다 조금 전에 기록했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병합서식이란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 탭에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셔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배치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합계입니다 아래쪽에 1월부터 3월까지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동합계를 이용하신다면 B5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를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단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실 거고요 단추는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위치는 E13부터 F1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합계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바로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네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를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추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으니까요 별도로 서식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미리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서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식 점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상식을 범위 정하셔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상식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서 기존 범위가 성명, 면접, 영어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 기존 범위를 지우시고요 상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A3부터 D9까지 선택하시면 상식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걸 사용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거나 데이터 범위에 오셔서 범위를 수정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행과 열을 전환시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현재 대화 상자에서요 행렬 전환을 클릭하시면 면접 영어 상식을 막대로 표현하고요 각각의 이름이 아래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신입사원 평가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의 문제 세로 제목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바깥쪽 끝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면 레이블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례 위치를 위쪽에 배치하기 위해서요 범례에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고요 다시 범례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서식 탭에 가셔서요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신 다음에 미세 효과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 파란색 강조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클릭하시면 범례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해서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를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5개의 서식 데이터 수정하시고 제복 넣고 서식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